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철 만성기침에 한약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이 발표한 학술론문에 따르면 한약치료는 만성기침의 증상을 완화하고 기침 재발율과 이상반응 발생 빈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료 후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약을 단독 투여하거나 한약과 양약을 투여한 경우 양약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기침 재발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보람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약은 복합병태 생리를 보이는 만성기침 증상뿐 아니라 비트기정 만성기침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이보람 한국한의학연구원